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결혼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익환원법에 대한 내용인데 또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또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환원법의 개념, 그리고 환원이율의 개념, 구조, 결정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먼저 수익환원법의 개념과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죠.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우리는 환원하거나 또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네모난 게 좀 중요 포인트고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수익가액이죠.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또 출제를 잘 하죠. 이 순수익을 통해서 환원이율로 나눠주면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는데 환원이율이 높으면 환원이율이 높으면 전체 우리가 부동산의 가액은 낮고 그래서 수익가액과 환원이율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의미해 두시고 시험문제는 계산문제가 나오면 이 지문을 통해서 계산문제를 출제를 하죠. 이때 환원이율은 몇 프로 주어지는데 순수익을 배우셨죠. 우리는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빼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충당금을 공제하고 기타소득, 영업 외 수입을 더해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죠. 유효총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데 이렇게 구해서 순수익 구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원이율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액에 대한 순수익의 비유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고 부동산 가액이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면 10%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의미하죠.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하여 부동산 가액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입니다. 환원이율의 개념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환원이율의 우리가 구조를 보면 환원이율은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한다. 바로 우리가 환원이율 구조에 있어서 조성법이죠. 환원이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우리는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을 가지고 자본회수하는데 자본수익률은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로 보고 자본회수율은 우리가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률로 우리는 보죠.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시장추출법이 나오죠. 또는 시장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자본환원률을 우리가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를 분석해서 이 비율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죠. 시장접근법이라고 하고 요소구성법은 조성법이라고 하는데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순수이율에 대해감으로써 자본율을 구하죠. 그래서 순수이율에 위험할증률을 대는데 이때 순수이율은 무위험자산의 수익률 즉 국채 수익률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기대이율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위험할증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그리고 우리는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비유동성 관리가 어려운가 쉬운가 관리에 난이 있어 그리고 투자한 자금이 안전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안전성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험을 구성하죠. 이렇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할증률을 더해줌으로써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이때 이 수식에 대부 비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저당 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또 위험율이죠. 위험율을 구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에 있어서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결합법은 크게 물리적, 금융적 투자결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이겠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 즉 순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 토지소득, 건물소득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죠. 토지, 건물 구분했는데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토지환원율과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건물환원율의 가중치를 곱하죠. 가중치,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 우리는 환원 이유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계산 문제 좀 자주 나오니까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조성법이 가지는 주관계비의 여지가 많다는 주관성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결정 토지, 건물 분리하기 어려운데 분리될 수 있다. 그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관된 방법인데 저당 투자자인 금융기관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른데 착안해서 투자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이죠. 자기 자본 환원율은 뭐죠? 지분 환원율이죠.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지분 환원율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타인 자본 환원율을 저당 환원율에다가 뭐를 곱했죠? 가중치, 자기 자본 비율, 지분 비율이고 타인 자본 비율은 저당 비율이죠. 가중치를 곱해서 우리는 환원 이유를 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타인 자본 환원율, 저당 환원율로서 우리는 카즈디린 학자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L우드법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 더 뭐 있다, 계량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본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매 기간 동안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매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또 보유기간 동안의 원금 상환에 따라 기간말, 자기 자본이 증가는 지분 형성분, 이 세 가지 요인이 환원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L우드법은 순영업소득보다 세전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세전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는 이 지분, 가치에 이 저당, 가치를 대준 건데 이때 이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세전 현금 흐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부채 감당법을 개텔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 즉,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죠. 이 부채 감당률의 대부비율, 또 저당 상수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대출자인 저당 투자자 입장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 편중되고 있다는 문제점,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는 환원율을 이용한 박스 문제가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수익환원법의 개념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 우리가 OX 문제를 보면은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개념, 맞는 지문이죠. 자,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 위험에 따라 위험할증위를 더해가는 거죠.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개념 맞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주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에서 구하는 방법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지문을 보시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 자, 서로 다르다는 데 착안을 해서 투자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자, 이렇게 수익가액,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원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 대상 근린 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이 얼만가 묻는 거죠. 연간 기준한다. 자, 가능 총소득은 얼마냐? 자, 가능 총소득은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자, 가능 총소득 5천만 원이 주어졌고 공실 손실 상당액은 가능 총소득의 몇 프로? 5%가 주어졌죠. 5% 그러니까 250만 원이 우리가 공실 손실 상당액이 되겠죠. 자, 이걸 빼주면은 우리가 4,750만 원 자,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인데 자, 여기서 영업 경비는 가능 총소득 얼마죠? 5천만 원에 가능 총소득 5천만 원에 3%인 얼마? 3%인 150만 원이 유지관리비 부채 서비스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료 100만 원이 들어가죠. 자, 유지관리비와 화재보험료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고 개인적 업무비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250만 원을 빼주면은 순영업소득은 4,500만 원이 순영업소득이다. 자, 그러면 수익가액은 얼마냐? 수익가액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4,500만 원이 되겠죠. 이것을 환원 이율로 환원한값인데 기대 이유로는 관계없죠. 환원율은 5%, 5%는 0.05가 되겠죠. 자,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니까 5분에 얼마가 되죠? 45억 원이 되겠죠. 45억 원을 5로 나눠주니까 9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수익가액이다. 따라서 정답은 9억 원. 4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이렇게 순영업소득 여기서 구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 올해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의 조건을 가진 A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자, 가능총소득 또 나왔죠. 자, 가능총소득이 1억 원이 나왔어요. 연간 1억 원이 나왔는데 자, 공실 및 대성소득은 가능총소득 1억 원의 몇 프로? 10% 자,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이 되겠죠. 자, 천만 원을 빼줬더니 유효 총소득은 얼마? 9천만 원이 되겠죠. 자, 유효 총소득 9천만 원 맞는 지문이죠. 자, 여기서 운영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30% 0.3을 곱해주면 2,700만 원이죠. 2,700만 원이 영업 경비가 돼요. 영업 경비는 2,700만 원 맞는 지문이죠. 빼줬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빼줬더니 순영업소득은 9,000에서 2,700배니까 6,300만 원이 순영업소득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환원 이율인데 여기서 토지 건물, 이걸 주어진 걸 봐서 뭐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의 자원 환원율과 할 때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환원 이율은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토지 환원 이율에 뭐를 구한다? 토지 가격 구성비, 토지 가격 구성비를 곱해주고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 건물 환원 이율에 또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또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토지 환원 이율이 몇 프로? 3%가 나왔고 건물 환원 이율 몇 프로? 5%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중치인데 전체 100%에서 전체 100%에서 토지는 40%를 차지하고 건물은 전체 10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걸 곱해주면 0.4죠. 0.4니까 1.2%가 되겠고 여기는 0.6에 5.6 곱해 3%죠. 그래서 더해주니까 4.2%가 된다. 4.2% 4% 하니까 틀린 지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틀린 거 자, 수익가격 자, 수익가격은 순수익 순수익 얼마? 6,300만 원을 6,300만 원을 0.042로 나눠줬더니 얼마? 15억 원이 되겠다. 수익가에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상당히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를 많이 한 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환원이율은 임대수익과 거래가격의 비율이다. 자, 이 얘기죠. 우리는 임대수익 임대수익 장래에 산출할 것을 기대되는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이죠. 거래가격 거래가격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죠. 그래서 이게 환원이율 상대적은 분모분자로 가는 거죠. 맞는 지문 환원이율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에서 토지환원이율과 건물환원이율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이율은 자기자본환원이율 자기자본환원이율을 지분환원이율 타인자본환원이율을 저당환원이율로 또 구분할 수도 있고 환원이율은 할인율 또는 내부수익률과가 다른 소득률의 일종이죠. 다른 소득률의 일종이다. 즉,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율의 개념으로써 다른 소득률의 일종입니다. 환원이율은 무위험이자율 순수이율 순수이율이 무위험이자율이잖아요. 여기다가 뭐를? 우리는 위험율 위험율을 가산한 율로 한 게 환원이율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위험율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틀린 지문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라고 합니다.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원이율은 투화된 자본 투화된 자본은 바로 부동산 가격이에요. 투화된 자본은 바로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써 우리는 투화된 자본에 대한 우리가 수익의 비율로써 삼각후 새 공제이자는 환원이율의 개념이라 기대이율의 개념이죠. 삼각후 새 공제전 이율은 기대이율의 개념입니다. 환원이율은 삼각전 환원이율 삼각후 환원이율 구분이 있고 새 공제전 환원이율 새 공제후 환원이율 구분이 있습니다. 삼각후 새 공제전 이율은 기대이율과 관련된 투화된 자본에 대한 순수익과의 비율 이것은 바로 기대이율 개념이죠. 개별 환원이율은 토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 예를 들어서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을 말하고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환원이율을 종합환원이율이라고 합니다. 환원이율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비율이 환원이율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죠. 순수익을 자본환원에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새 공제전 환원이율 라는 것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우리는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하지 않은 것이 새전이니까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해서 조정하지 않은 환원이율을 새전 환원이율 조정하면 새후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본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인데 환원이율이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영업소득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로써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죠. 1번은 개념이고 감가상각전에 우리가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게 한다. 자 감가상각전에 순영업소득으로 가치를 추게 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환원이율을 사용해야 된다. 환원이율에 뭐를 포함하겠죠. 우리는 새 공제 후 환원이율에 뭐를 상각률을 포함해야겠죠.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감가상각률을 포함한 우리가 환원이율을 사용해야 된다. 제외한 하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러스 상각률을 가산한다는 거죠.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서는 별도로 자본 회수율을 계산하지 한다. 처분하면서 자본을 회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본 회수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 부채 감당법에 이한 자본 환원이율은 부채 감당률에 뭐를 곱하죠. 저당 비율 대부 비율 곱해주고 또 저당 상수 3개를 곱해서 구합니다. 지분 수익률은 매기간 세전 현금 수지 현재 가치와 기말 지분 복귀 현재 가치 합을 지분 투자 육과 서로 같게 지분 투자 육과 같게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우리는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이 문제 우리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고 또 환원 이율은 작년에 박스를 이용한 문제 어렵게 출제 했죠. 그래서 환원 이율 개념 구조 환원 이율의 종류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물건별 감정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